매해 여름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 정말 덥긴 더운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인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현재 6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만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이었었는데 우선 작년과 좀 비교를 해 볼 경우에 평균 기온이 29.1도로 압도를 하고 있고요. 폭염일수가 6.8일입니다. 아직 8월도 안 됐는데 이 정도로 길었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같은 기간 6월부터 7월 23일까지는 채 2일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올해는 7일에 가까우니까요. 열대야도 지금 5일이 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정도라면 정말로 역대급 폭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뛰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총 강우량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침수 사태도 많이 나고 집중호우 때문에 뉴스도 장식을 했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요.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강우량은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많이 온 곳, 가령 강원도 홍천, 여기는 400mm가 넘지 않았어요. 많은 데는 많이 왔지만 내륙 지방들, 가령 대구 같은 데는 또 13mm. 거의 안 왔죠.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와서 집중폭우 사태가 났지만 전체적으로 강우량은 일단은 많은 편은 아닌 그런 여름이었다라고 평균할 수가 있는데. 골고루 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문제는 8월 아닙니까? 8월은 그냥저냥 넘어갈 것이다, 기상청은 말하고 있지만 하도 틀려서 8월도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